질질할수록 어떡해 다리 아프네 맞냐 강새리한테는 이렇게 장난을 안 쳐요 으 으 으 으 꼭 만만한 꼬시기한테만 이렇게 장난을 치더라구 응 알았어 알았어 너도 만져줄게 응 고마워 아 그나저나 보시기가 이게 잘 입양 가야 되는데 분양이 으 으 으 으 자빠졌어 어 이게 아닌데 누나 나 지금 일으켜 세워줘 으 으 으 일어나 이 자식아 얘한테 장난 별로 안치죠 슬쩍 슬쩍 했다가 가잖아 나 얘네 진짜 제니야 아유 귀찮지 저놈 동생이라는 게 봐줘라 봐줘라 하루종일 사무실에서 쳐 자빠져 자다가 심심했는데 아유 이리와 이리와 어디가 이리와 형샘이 봐 저 새끼 왜 그래 형새끼 왜 그래 쟤네가 여나 버렸어 아이고 참 아이고 고마워 해 누구한테 이러는 거야 뽀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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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시기 들어와 어 뽀시가 니가 와야되겠다 얘랑 상대 아래가 니 밖에 없다 뽀시기 귀찮아서 밖에 나갔었는데 둘이 몸무게 비슷해요 뽀시기하고 강산이 이리와 같다 이 새끼 왜 이래 이거 이거 왜 이래 이거 싱그러워서 잠을 갈 수가 있어야지 강산이 포스가 뽀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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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얘한테 안되겠다 넌 3위야 강산이 이리 슬기 2위 뽀시기 3위 제니 제니 어떻게 해 제니 영순이 해 영순이 강산이 봐 강산이 봐봐 강산이 좀 봐봐 저러다 한 번 확 나온다고 쟤 이 자식들 시끄러워서 이건 살겠어 이러면서 자 자 자 자 이제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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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고기를 먹는데 얘네들은 달라고 앞에서 이랬는데 강산이 밑에서 딱 점잖게 달란 말을 하네 얘들아 뽀시기한테 와 얼른 뽀시가 뽀시가 너무 멀리 댕겨서 안와가지고 오메다 줄에 묶어놨어요 첫번째도 축구 두번째도 축구 세번째도 축구 자 자리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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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누군데 차기가 힘들지 여기 턱이 있어서 강산아 슬기 빨리와 이리와 얼른 빨리와 빨리 자 자 띈다 빨리와 강산이랑 잘 노네 아멘